오케이 응 지금 가고 있어 미안한데 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해보셔야 어... 그래?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다음에... 여름만에 보는 거라 되게 어색하다 그치? 벌써 그렇게 됐나? 곧 우리 1년인데 어디 놀러 갈래? 뭐 그런 거 꼭 챙겨야 돼? 그래도 1주년인데 이제 그런 거 챙기지 말자 귀찮다 아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저 먼저 가볼게 우주야 장원이 꺼져 있어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오며 통화료가 부근 여보세요? 지금 바빠? 아니, 연락 안 돼서 걱정했었어 잠깐 볼까? 응 춥지? 밥 먹었어? 나 할 말 있어 뭔데? 요즘 너랑 있어도 별로 설레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? 이제 내가 너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밥 먹으러 갈래? 내가 늦게까지 하는 곳이거든 너 이러는 것도 되게 답답해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까?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앞으로 못 보는 거야? 안아 하나도 없어서 혼자 이러면 지금 안아 이렇게 하다 하루 하루 안아 밥 다